안녕하세요. 처음에 가는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3000km로 신차급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1인 신조로 N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조차 보증까지도 남아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츠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도 스톤츠 크랙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범퍼뚜 전방 센서 있고요. 전방 레이더 들어가 있고 컨디션도 확인해 주시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7.01로 90% 이상 남은 심평크 타이어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네요.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랑 도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보시다시피 생활기술 없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59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공간도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도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없는 상태 확인했고요. 도어 쪽도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프레치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회축방이 있고요. 바깥쪽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도석 앞쪽 휠도 생활기술 보이지 않네요.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하만카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312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산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 간격 조정, 차선 이탈 방지, 음성이식 핸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이 차량 H2G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더 위쪽으로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다음으로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 있네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중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앞쪽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뒷자리도 양쪽 다의 열선 시트 있고,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세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주셨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손상 전혀 없고요. 핫 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엔진 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류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머 없습니다. 그 앞으로 등속도 힌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반대쪽 보시면 편마머 없고, 등속도 힌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만 보여드리고요. 성능 기록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머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머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0i M 스포츠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라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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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